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셀프케어 클래스를 열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정리수납과 셀프집수리부터 반려동식물관리, 원펜요리와 힐링요가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.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관심있는 구민분들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마포구가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셀프케어 클래스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셀프홈케어 클래스에서는 정리수납과 셀프집수리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반려동식물생활에서는 수제간식만들기 및 식물관리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. 셀프헬스케어 커뮤니티에서는 원펜요리 및 명상, 요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마포구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